노래는 제가 2등입니다. 잘 하시네요, 여러분. 셋, 넷, 원 앤! 나를 찾고 싶다면 스톱! 나는 곧 돌아온다고 태균4의 뮤지컬 배우고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그려내릴 순 없어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잘해주지 않아 오늘 노래는 임상아님의 뮤지컬 노래 할 겁니다. 완전 제 인생곡인 것 같아요. 제가 뮤지컬 배우 꽂으시니까 저한테 뜻깊은 노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선곡했어요.